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함께 참여해주신 어떤 정책이나 제일 어려운 점은 미래 예측이 금융같은 상황에 있어서 불가능했었고 그리고 저는 미래 예측이 좀 어렵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고요 테리스 원장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4월 9일 날 오늘 법대교육을 한학년, 한학년식으로 해결해서 대통하고 4월 10일 거의 2,3주만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면 테리스나 BBS에서 LMS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콘텐츠를 마련해서 이렇게 함께 했었어요 매출 사이에 매출 사이에 심지어는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학생계로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대전 같으면 대전 지역에 통계청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쓰는 태블릿 PC를 빌려가지고서 다시 빌려주는 그런 정도로 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당장 7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견해 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계자 케리스 원장님, 김종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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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원님, 박계권 채만이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이대로 이제 저희 교육행정학교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다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대화 나눴던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케리스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시 송출을 꾸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품어서 또 이런 주제로 품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세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